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길을 걸으면 모든 말을 쳐다봐 짧은 티의 말일까 근데 왜 하필 너만 날 불러주는데 담당한 여자네 왜 나를 힘들게 해 넌 내 맘부시해 어디로 뛰지 마라 가슴의 앨범 바닥에 빠져버린 두 사람 어이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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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툼같이 말인걸 두툼같이 말인걸 두툼하지 말인걸 두툼같이 말인걸 두툼같이 말인걸 난 점점 지쳐가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 맞아도 왜 그리 차가운지 모르겠어 이제 변할거야 단단한 여전게 왜 나를 힘들게 해 넌 나를 바라보실 어디론 짓지 몰라 잠시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